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알테오젠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석가탄신일로 휴장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은 저녁 5시 17분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자 오늘 휴장인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이 15일 뭐다 바로 디데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디데이입니까 바로 오늘 MSCI 편입에 대한 발표가 있는 날이었죠 자 다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알테오젠 어떻게 됐습니까 편입에 성공이 되었다라는 거 자 이미 성공할 거다라는 이와 같은 분석 이런 행보 구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내일 내일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면 내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내일 움직이면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조금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구독도 조금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우리 월급 프로젝트 자 우리 주식을 통해서도 따박따박 돈 벌 수 있다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월급 프로젝트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고 자 일단은 오늘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성공을 했다라고 자 편입이 되었습니다 자 편입 발표는 새벽 6시에 나왔고 결국은 우리가 편입이 예상됐던 종목이 모두모두 편입이 됐었는데 자 우리 편입된 종목들 요거 기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예상 종목이었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엔캠 총 3종목이 지금 현재 편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미 그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편입이 유력하다라고 나왔었잖아요 편입이 유력 결국 편입이 성공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자 아침 6시 새벽에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었고 자 일단은 이와 같은 모건스테닉 글로벌 지수 MSCI에 지금 현재 2월, 5월, 8월, 11월 총 4차례 이렇게 지금 편입이 발표가 되고 조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 이번에 5월달에 편입에 성공을 했고 그러면 어떠한 장점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것 패시브 자금 자 패시브 자금이 얼마가 들어오느냐 알테오젠에는 1800억의 자금이 들어온다 바로 이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결국은 우리 패시브 자금 결국은 매수세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주가가 어떻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상승이 기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재료다라는 것 1800억이 들어오고 그 외 HD 현대일러트넥 1400억 엔캠은 850억 우리 세 종복이 동시에 편입이 됐지만 알테오젠이 1800억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자금 유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슈 또 다른 재료가 있죠 우리 이 종목 왜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긍정적인 재료들 자 우리 최근에 글로벌 제약사들 지금 현재 실적 발표가 나와주면서 우리 머크 머크사가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머크하고의 바로 이 키트로다 관련해서 우리 MOU 여기에 대한 로열티 이슈가 있는 상황이죠 그로 인해서 알테오젠의 주가가 최근 강세를 띄었었고 글로벌 제약사 머크의 컨퍼런스 콜의 호재로 작용 실적 발표가 잘 나왔었습니다 결국 우리 키트로다 이거에 대한 언급 이거에 대한 강조 이러한 소식들로 급등이 나왔던 거고 자 우리 이거 관련된 내용들 머크 대표가 키트로다의 확장성을 강조했다라는 거 자 여기에 대한 로열티 그리고 우리 계약금 계약금만 267억원을 이미 수령을 하고 받았습니다 그거 외에도 품목 허가 특허 연장 누적 순매출에 대한 마이스톤 증액 이러한 소식들 결국 연간 1조원의 로열티를 수령할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소식들 그거 외에도 우리 알테오젠 회사 자체라도 자체로도 지금 현재 브랜드 평판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우수한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우리 그 계약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거 이미 계약금 267억원을 받았고 앞으로 특허 연장 등등 순매출 마이스톤 기술료를 지금 받게 될 텐데 자 이와 같은 금액이 총 얼마를 받게 되느냐 자 지금 현재 약속된 금액만 1조 4천억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로열티를 받게 되는데 10년간 받을 경우 점점점 더 당연히 어떻게 된다 회사의 수익성은 점점 개선이 돼서 좋아진다라는 거 일단은 현재 1조 4천억이고 앞으로 연간 수천억원 이상의 로열티를 또 다시 10년간 받는다라고 해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앞으로의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 자 거기에다가 MSCI의 편입이 성공이 되었다라는 거 자 이와 같은 상황들이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안 되었다 아직까지 된 게 없다 우리 지난번 2월달에 주가가 상승했던 것이 바로 우리 기술료 이거에 대한 머크사하고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우리 MSCI 편입 기대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었는데 결국은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조정 조정 이후에 지금 현재 한 달이 넘도록 조정 행보 행보로 이어지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행보가 나왔고 이제 행보 이후에 다시 뭐다 상승 다시 또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는 지금 당장의 이슈는 바로 뭐였다 지금 당장 바로 우리 MSCI 편입 그러면 우리 MSCI 편입이 되면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우리 어떻게 그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한번 대응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지난 상황들 지난 2월에 편입된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대응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지난 2월달에 편입이 됐었던 종목 가운데서 우리 에코 프로버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에코 프로버티가 역시 마찬가지로 급등을 하다가 조정을 주었고 조정 주고 여기에서 2월달 2월 13일날에 이때 발표가 했는데 발표한 당일날에 장대 양봉으로 급등을 했다라는 거 결국 우리 2월달에 기대감으로 상승 조정 급등 당일날 편입이 된 날에 일단은 급등 장대 양봉으로 끝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진칼 같은 경우 보세요 자 한진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급등하고 조정 2월달에 똑같이 상승 조정 상승을 했는데 자 중요한 발표 날 어떻게 됐다 급등했다가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윗고리가 달렸다라는 거 이날 14%나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매도 어떤 매도 차익실현이 나온 것을 우리는 하나는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에코 프로버티도 이날 몇 퍼센트 21%나 급등을 했었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 급등 이후에 주가 움직임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 가격 위로 올라서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대응 전략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일단 상승은 할 거다라는 거 알테오제 내일 아침부터 갭상승 출발해서 상승은 나올 거다 그러면 우리 현재로서는 우리 20만원의 라운드 피겨 저항 라인이 위치해 있고 이 20만원이 바로 뭡니까 우리 직전 고점에 대한 매물대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20만원 20만원을 강하게 돌파하느냐 20만원 돌파 이후 주춤하느냐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1번 전략 2번 전략에 대한 대응을 나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내일 상승 출발은 나올 거고 2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0만원 이상 출발을 한다 그러면 20만원 이상 출발 시에는 눌러주더라도 20만원을 지지를 해야 되겠죠 20만원을 깨지 않고 지지하면은 상승을 기대해 봐야 될 거고 혹시라도 20만원 이상 출발을 했는데 20만원을 깬다 그러면 당연히 뭐다 우리 20만원의 저항 돌파를 했다가 지지를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20만원 기준으로 출발이 2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와 같은 대응체 그리고 20만원 이하로 출발했을 때 20만원 이하로 출발하면 올라오면은 20만원이 뭡니까 20만원이 저항이잖아요 바로 20만원을 돌파 못하고 흘러내릴 것인가 20만원 저항을 구간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전략들 대응에 대한 시나리오 시나리오를 제가 다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시나리오 자료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설명드리긴 어렵고 이거 자료 자료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알테오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료 1번 전략 2번 전략 우리 20만원 이상 상승 출발하느냐 20만원 이하일 때 각각의 시나리오 시나리오에 따른 전략 여기에 다 지금 현재 자료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전략 자료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상단의 번호 5073-7491 이쪽으로 알테오젠 대응 알테오젠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요거 자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알테오젠 이와 같은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어제였습니다 어제 양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어제 절묘한 이러한 구간에 매수 전략을 다 드렸고 왜 매수를 했다 편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급등하고 조정 행보하면서 최근에 움직임 보면은 계속해서 약세 은봉 은봉 은봉으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라는 거 하지만 저는 매수 매수 가능하다라는 이와 같은 매수 타점을 전해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 왜 일단은 편입이 될 것이라는 이와 같은 이유가 첫 번째로 있었고 그리고 주가가 이 저점 라인을 행보 조정을 주면서 계속해서 우리 수급 상황을 봐야 되는데 외국인이 최근에 점진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얼마 20만 주 이상 20만 주에 대라는 강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기간도 어제는 또 매수가 들어왔고 이러한 흐름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포착을 해서 어떻게 했다 타점을 여러분들께 다 잡아 드렸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슈도 있었습니다 자 요거 이슈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자 바로 뭐다 우리 주식 초고수들은 알테우젠을 순매수 했었다라는 거 자 언제부터 우리 13일날에 이미 나온 거예요 13일날에 이미 이와 같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고수들은 이러한 거를 다 예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우리 미래세 증권에서 주식 거래 고객 중 투자 수익률 상위 1%에 해당되는 초고수들 초고수들이 11시까지 많이 사고 있다라는 거 결국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 초고수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산다라는 것은 다 뭐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당연히 주식을 잘 하니까 괜히 초고수까요 수익이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그만큼 뭘 할 수 있다 판단 시장에 지금 현재 돌아가는 판단 이슈 재료 이러한 것들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어떠한 재료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 사람들은 이미 분석을 한다라고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서 수익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미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벌써 13일날에 이렇게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도 있었고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니까 매수가 들어왔고 결국은 어제도 이와 같은 상승이 나왔고 자 어제의 움직임 보면은 저는 이러한 흐름 분복을 보면서 또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16만원을 살짝 깼다가 결국 뭐다 저점을 다지면서 올렸다라는 거 결국은 누군가는 급락했을 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멈췄고 그리고 아래 꼬리가 달렸고 자 그리고 우리 어제와 같은 흐름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기대 뭡니까 이거 하루 남았잖아요 하루 하루 15일 오늘 발표가 새벽에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침부터 강하게 매수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유지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 구간 이 구간에 점심 때 제가 이 구간에 타점을 다 잡아 드렸고 여기에 대한 타점들 매수의 전략 매도의 전략 다 함께 전략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문자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14일날 자 현대마린솔루션에 타점을 잡아 드렸고 그리고 알테오젠도 이렇게 타점을 잡아 드렸고 자 어제 우리 현대마린하고 알테오젠에 대한 전략을 드렸는데 자 우리 알테오젠 한번 볼게요 17만원대 자 그때 당시에 말씀드리던 구간이 바로 여기였어요 이 구간에 위치해 있을 때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 일단은 종가 양호하게 잘 마감됐고 우리 내일 아침에 상승 출발 할 거다 상승 출발 하면은 매도 매도 할 거예요 챙기면서 일단은 절반부터 매도를 하고 추가적인 흐름 보면서 나머지 대응을 한다라는 거 여기에 대한 전략들 시나리오 시나리오 다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해서 자료도 보내드리고 이와 같이 타점 여러분들 매수의 전략 매도의 전략 다 함께 전략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러한 타점들 다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까도 현대마린 알테오젠 전략 드렸던 거 이와 같은 전략 5073에 7491 이쪽으로 알테오젠이라고 알테오젠 또는 간단하게 R R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셔도 되고 알테오젠 종목 이름을 남겨주시면 이렇게 타점 타점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 전략 매수와 매도의 전략 함께 드린다라는 전략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료 알테오젠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시나리오 시나리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 내일 아침에 상승 출발하면 절반은 매도 챙기면서 다 대응할 거고 우리 20만원이라는 이 가격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시나리오대로 이거 자료도 말씀드렸어요 5073에 7491 알테오젠 대응 이라고 대응 자료 알테오젠 대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자 우리 이와 같은 상황들을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매수 매도 이와 같은 전략들 보내드리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바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전략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벤트 자 이것이 뭔가 우리 월급 프로젝트 요구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 제2의 월급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가운데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거 월급 빼고 다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제2의 월급을 만들어보자 우리 천만원 아니고 100만원만 가지고 100만원 소액으로도 우리 대응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월급을 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다라는 거 재능기부가 뭐냐 바로 우리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들 타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수익 수익을 안정겨드리고 이 수익이 결국은 차곡차곡 쌓여서 월급이 된다라는 얘기에요 단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88번 또는 월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상단에 번호로 5073-7491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88번 또는 월급 이렇게 보내주시면 우리 이벤트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자 우리 이와 같은 순간에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들 전략 아까 문자 보셨잖아요 자 이렇게 다 함께 우리 전략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현대마린 현대마린 솔루션도 우리 금요일 아니 금요일이 아니죠 어제 하요일날 18만 5천원 18만 7천 5백원에 아침에 쏟아질 때 전략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어떻게 됐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상승 양봉으로 돌려 세웠는데 자 어제 아침에 쏟아질 때 이러한 순간에 저점에 잡아드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순간에 매수 오후에 급등한 흐름인데 자 어제도 공약을 드렸고 어제 뿐만 아니고 계속 드렸습니다 언제 지난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에는 14만 5천원에서 15만원에도 드렸고 그리고 우리 상장 첫날에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상장 첫날 5월 8일날 그죠 5월 8일 상장한 날에도 다 우리 현대마린 드렸고 그리고 대원전선 자 우리 대원전선 요즘 상당히 급등하고 있어요 전선 관련주들 다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을 함께 다 드렸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와 같은 종목들을 드려서 뭐가 된다라고 했습니까 월급 월급이 쌓인다라고 했죠 자 수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곡차곡 이렇게 지금 현재 월급이 쌓이고 있어요 우리 대한전선 대원전선 우리 계속해서 대원전선 현대마린솔루션 현대마린솔루션 자 우리 이렇게 탔죠 100만원씩만 따라 했어도 100만원로 현대마린솔루션 60%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 61만원의 수익이 발색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 대원전선 33%면 33만원의 수익 그죠 우리 대원전선 또 20% 21만원 수익 이렇게 차곡차곡 현대마린도 또 33%면 33만원의 수익 우리 이렇게 차곡차곡 수익이 쌓이면은 월급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우리 5월달 현재까지 223% 223만원의 월급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자 우리 지난 3월달은 몇 퍼센트입니까 463%의 수익이 쌓였다라는 거 자 우리 3월달 자 우리 3월달에도 이렇게 많은 종목들 3월달에는 500%가 넘는 성과가 나왔어요 자 우리 100만원씩 따라 했을 때 511만원이고 200만원씩 따라 했을 때는 1000만원 이상이다라는 거 그리고 500만원씩 따라 했을 때는 2500만원 이상이 된다라는 거 자 보세요 우리 이와 같은 금액들 2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자 이 금액이 뭐가 된다라고 우리 제2의 월급이 될 수가 있다라고 우리 제2의 월급 자 우리 월급이 있습니다 우리 월급보다 배보다 배꼽이 덜 클 수 있는 게 우리 주식을 통한 제2의 월급이다라는 거 우리 제2의 월급 잘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해가 잘 되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 상단에 번호 5073에 7491 이쪽으로 알테오젠 알테알이라고 알 보내주셔도 되고 우리 이벤트 88번이라고 그리고 월급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알테오젠에 대한 전략들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달을 해 드릴 텐데 우리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거 우리 내일 상당히 대응을 잘 해야 돼요 우리 대응 20만원이라는 이 구간의 저항라인 직접 매물대와 라운드 피겨 아시겠죠 우리 20만원에 대한 시나리오 시나리오별 대응책 대응 전략 자료 5073에 7491 알테오젠 자료 대응 전략 자료 대응 알테오젠 대응 그리고 이벤트 88번 월급 프로젝트 자 우리 이와 같은 전략들 타점 이 타점들 정확하게 제가 다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와 같은 타점 다 알려드리고 있다시피 5073 7491 우리 알테오젠 종목 이름 알이라고 한 글자 우리 대응책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내일 일단은 수익 축하 말씀 전해 드리면서 내일 또 우리 상황 보면서 또 타점 하고 대응책 함께 대응을 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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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